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국가정원 지정 5주년을 맞은 태화강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은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입니다 공해도시 속 죽음의 강이라 불렸던 과거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도심 속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세계적인 정원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목표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창원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과장 그리고 김희종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날의 태화강 국가정원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옛날 태화강은 어땠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태화강이 좋아진 뒤에 또 울산에 오신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많이 계실 거거든요 옛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창원 과장님이 기억하는 예전 태화강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물놀이도 하고 조기잡이도 하던 아주 맑은 강이 흐르던 그런 곳이죠 그게 말로 우리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급격하게 환경오염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증가되는 인구와 그리고 또 공장 폐수 등이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물고기들도 죽어가고 또 모든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죽음의 강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격동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또 그때 행정지관은 비롯해서 또 시민단체나 기업들이 합심해서 지금의 7수로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황은하 또 연어 수달 등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물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을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명성 또한 전국적으로 지금은 떨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평가를 그렇게 하던데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잖아요 김희종 박사님은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러면서 공해도시란 또 오명을 쓰기도 했던 울산 그 중심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는 것인데 이 태화강의 변신 산업도시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 역할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죽음의 강 태화강이었던 시절은 산업도시라고 하면 사실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산업수도 울산의 어떤 진취적 기상 이런 것들보다는 회색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이후에 태화강 마스터 플랜이 수입이 되고 시와 시민과 함께 이 태화강 복원에 나섰고요 태화강이 생태 복원을 함으로써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물단역성에 보고가 됐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 산업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이미지 지금 태화강은 사실은 단순하게 태화강이 아니고요 친환경 생태도시로 탈바꿈한 울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업도시도 이제는 우리가 친환경 생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 그리고 녹색이 살아 숨쉬는 도시 이런 산업도시의 회색 이미지를 좀 많이 벗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들이 사실 시민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플라스틱 순환경제 거버넌스를 기업들이 나서서 울산시와 함께 맺고 있고요 친환경 경영 또 ESG를 생각하는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울산의 이 산업도시 이미지 이 태화강이 가져다 준 이미지는 앞으로도 기업이나 시민들께 계속 확산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울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일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건강하게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원으로 탈바꿈한 태화강 이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 추이를 좀 살펴주세요 네 저희가 진짜 어렵게 국내 두 번째로 국가정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 저희가 7월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고 저희 야심차게 국가정원을 열었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정원을 방문한 방문객 숫자는 연평균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지셨습니다 그건 사실 2019년도에 한 142만 명 정도 수준에 비하면 그것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다행인 것은 코로나가 정식이 되고 2023년 진짜 비약적인 방문객의 증가가 일어나고요 거의 5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라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이제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국가정원을 찾는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말 정원이 정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22년과 2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정말 5배가 넘는 방문객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태화강 국가정원 이 수치는 울산 시민들만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전국에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원인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제일 뭐 이게 또 우리 국가정원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국가정원 지정을 받고 거기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우리 세계적인 정원 디자인인 피터 아브돌프를 초빙해서 자연주의 정원을 아시아 최초로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했던 것이고요 또 심리대숲 은하수길 입구를 변경하고 자전거 도도를 개선하고 이러한 이용객을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또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업체제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재활용을 이용한 의자나 또 썬베드, 피크닉 테이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고요 앞으로는 정원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약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상식적으로 현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요청만 하시면 정원 해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해외 방문객들, 외국인들을 대비해서 일본어나 영어가 가능한 해설사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태화강 국가정원의 훼손도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실제 있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죽순 그리고 또 자연주의 증오에 심겨진 식물들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또 도난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처벌을 전제로 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약지 지역에 대해서는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순찰자도 더욱더 강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요 물론 또 시민들이 이렇게 단속이 또 능선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시민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국가정원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정원의 주인은 우리 울산 시민 모두입니다 이게 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하고 또 협력해서 아름다운 국가정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게요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국가정원 훼손하는 건 범법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울산연구원에서는 타과강 국가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분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타과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 특히 21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울산시와 함께 방문객이 어떤 형태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또 민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방문객을 설문조사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같은 것들을 꾸준히 지금 조사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내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은 날씨가 좋고 꽃들이 많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돼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방문객의 98.8% 그러니까 거의 99%가 재방문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꼭 밝혔고요 그리고 저희가 SNS 데이터 분석, 빛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힐링이나 산책, 가족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만족도사를 해보면 국가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정원 관리 이 수준에 대한 굉장히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만족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부족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큰 이슈가 되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주차 문제 등은 아직도 방문객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편의시설도 많이 늘렸지만 조금 더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요구하시는 요구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 주차 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 문제들이 시민의 수요와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저희들 분석 데이터들을 시와 공유하면서 뭔가 국가정원을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것을 담겠다라고 하는 국가정원 시즌2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 상황 좀 들어볼게요 국가정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정원시설을 더욱 더 확장해서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갖고 있고 또 추진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사문화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울산 관문 지역인 태화강변 지역의 주유소 부지가 약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경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시설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끔히 정리해서 울산 관문 지역으로서 역할도 수행을 하고 또 국가정원의 기반 시설로의 역할도 또 갖추어 가기를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구에 있는 태화강 둔치에 축구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주차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배후 시설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행사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다 보면 시설이 더 발전되고 또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안창원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과장 김희종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울산시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서 국가정원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유치 상황 준비 상황 좀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국제정원 박람회는 특히 울산은 산업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 도심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또 국제기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우리가 국제행사 승인 진청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정책성 등급 조사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8월에 정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행사의 승인기구인 세계원예생산자협회 AIPH에 관해서는요 올해 2월에 우리가 현지 실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3월에는 카타르도아에서 우리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올해 9월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총회를 통해서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여부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울산시민의 연문인 국제정원박람회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정원을 내 집 앞에 두고 있는 울산시민분들께서 왜 유치해야 하는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대체 얼마길래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울산시가 노력하고 있는가 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저희가 제2호 국가정원입니다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정원산업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만 해도 1.7조 그러니까 거의 2조에 달하는 정원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시장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정말 알려진 정원과 관련된 산업 기업들이 국내 울산에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한 정원문화, 정원산업의 확산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울산의 도시 이미지 재고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울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과 함께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정원문화, 정원산업의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울산시는 현재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한 관람객 1,300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조 5천억에 달하는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신규 일자리만 하더라도 2만 5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이 수치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열리지만 올해는 특히나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024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봄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실제 우리 과장님 방문객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만족도가 어떠셨나요? 12년부터 사실 봄꽃축제가 개최가 되었는데 이건 국가정원 지정 이전부터죠 그래서 올해로 한 13번째 맞을 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살림청과 함께 이동식 반려식물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이제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여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7세 이하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참여하는 나는야 꼬마 정원사나 또 가족과 함께하는 새내기 정원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확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 텃밭 정원 체험인 감자 캐기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꽃바구니 만들기라든지 미니 정원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기 이러한 행사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즐거움과 또 한 번의 경험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하신 방문객 수가 30만 명이 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약 4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까지 이제 한 발 한 발 국제정원 방람회 유치를 위해서 울산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울산이 전체 함께 안정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과 준비가 좀 필요할지 우리 울산 연구원 입장에서 한번 진단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있고요 지금 모든 대책들을 이제 타임 스케줄을 짰고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이 오면 숙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의시설을 얼만큼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방문객들이 얼마나 편리한 환경 속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지금 저희들 정원 관리사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만 정원의 품질을 지금과 같이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행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개최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나 마케팅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울산시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감대 이런 형성들을 꾸준히 해나가서 성공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더 과장님께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꼭 박람회 유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주차가 저도 사실은 이태박은 국가정원 자체의 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갔다 오면 기분이 늘 좋은데 주차할 때만 조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세요 앞으로 좀 개선할 방안이 좀 있나요? 조금 전에 제가 방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태광불고기단지 1원에 있는 축구장 세면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이나 이렇게 되면 조성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사실은 이 국가정원과 또 제2의 행사장인 삼산 쓰레기 매립장과의 연결과 이런 부분들도 과제로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둔치를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 분열을 이용해서 미니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셔틀버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방안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최종 결정까지는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는지 태화관 국가정원은 어떤 강점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시의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남은 기간은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정부 승인은 남았습니다 8월에 승인이 되게 되면요 그 승인 이후에 저희들은 9월에 지금 국제원회생산자협회를 통해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총회가 개최가 되고 그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면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저희들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유치 확정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의 강점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강점은 지금 세계적인 정원 작가인 피트 아우돌프가 울산 아시아의 최초로 울산을 택했고요 그리고 피트 아우돌프의 작품인 자연주의 정원이 울산 태양한 국가정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희가 충분히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또 지금 시대가 원하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고 탄소중리 미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에서 자연주의식 정원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성은 분명히 국가정원이 충분히 우리가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태양한 국가정원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울산의 노력의 정점을 지금 구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협회가 추구하는 원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행사를 지금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안심이 되네요 유치게 파란불이 켜졌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랑받고 있는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아까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재방문을 하겠다는 의사 밝혀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울산의 국가정원 보러 오셨다가 하루 이틀 더 머물고 가시는 체류형 관광지로 또 퇴바꿈하기 위한 울산의 노력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지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원 과장님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 친화적이다는 것이죠 자연 친화적이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의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적이지 않고 또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점들을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체험하고 또 치유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철형 관광 도약을 위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교통문제나 숙박 또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종 실장님 많이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설이나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태화강 국가정원이 철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하자면 저는 홍보나 마케팅 쪽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숙박을 만들고 그리고 음식점들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울산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과 관광지, 식당들이 연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패키지 상품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낸다 그러면 나중에 신호조효과를 낼 수 있는, 충분히 신호조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 만족도 도사, 또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그것들을 반영하고 반영하고 또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게 행사를 준비하고 또 국가정원을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아지는, 더 아름다운 태바강 국가정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창원 울산시 태바강 국가정원 과장, 김희종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공해 도시에서 생태환경 도시로의 탈바꿈 태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도시 발전 역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태바강 국가정원을 찾은 사람 무려 531만 명이라고 합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자림, 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는 그 위상을 3개로 확장시키기 위해 2028년 국가정원 방람회 유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언제나처럼 태바강 국가정원의 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